ㅠㅠ Jan 안녕 얘 들고 있는 건가? 어때요? 잘 보여요? 하이 안녕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습니다 뭐 하시나요 여러분 음 안녕 여러분 이 옷은 이 옷은 글핑 잠옷이에요 뭐해요 뭔가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 켜서 되게 어색하네 뭔가 어렵다 되게 다른 느낌이네요 하이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되고있나 어때요 보여요 저 지금 됐어요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처음 해봐 이상해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진짜 특이해 어떻게 없애 그런건가 됐다 어렵네요 하이 저는 내일 오사카덤 콘서트를 하기 위해 오사카에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콘서트에서 저희 만나는데 기대되시나요 저는 도착해서 밥먹고 이제 들어와서 씻기전에 내일 오랜만에 많은 블링크 앞에서 보니까 뭔가 긴장도 되고 해서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블링크랑 좀 얘기하고 가면은 긴장이 좀 덜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모잉 뭔가 되게 댓글창이 느린데 이모티콘만 있어 질문 없나요 질문? 문 하트 를 누를 수가 있구나 하트 누르면 뭐가 있죠? 달고미는 한국에 있어요 달고미를 보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고미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달고미는 한국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녁으로 스시를 먹었어요 리사랑 함께 스시를 먹고 빵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빵과 핫초코를 먹으면서 리사와 수다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뭔가 되게 씻기 귀찮다 너무너무 귀찮아 막 그런 기계 안생기나? 씻어주는 기계 너무 게으른가? 뭔가 처음 켜서 그런지 어색해서 할 말이 없네요 내일 보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블링크 내일 본다 우리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벌써 12월의 말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뭔가 되게 빨리 지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도 같이 보내고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낸다 그쵸? 난 좋아 이제 가야지 뭔가 어색하니까 도망가야겠다 인스타 라이브 너무 어렵네요 인스타 라이브 대단한 것 같아요 파이팅 뭐래 안녕 어려워 도망갈래 바이 굿나잇 시유 투모로우 바이 안녕 안녕